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초특급 혼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강력한 공격을 해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거지 같은 그런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비록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생리통이 좀 심해요 뭐야 지금 이 고통이 안보여 왜 내 말을 안믿어 나 지금 아프다니까 존나게 원제 생리통이 심한 여학생인 척하는 사람 마주친 썰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4호선에서 생리통 중인 여학생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 그리고 방탈인 거 잘 알지만 이게 너무 소름 돋고 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문전에 선 요약을 해보자면 여자 교복 그리고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생리통을 하는 척 연기를 하는 남자가 있어요 미쳤죠 그리고 이런 자신을 누군가 다가와 가지고 도우려고 하면 4호선 고장역으로 따라가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거요 절대 따라가면 안되고 바로 그냥 영무원이나 112에 신고하세요 이 남자의 인상착이 키는 보통이고 마른 체형에 여자 교복을 입고 검은 스타킹 그리고 흰색 양털 자켓을 입고 있으며 캡 모자를 쓰고 후드 그리고 얼굴이 아예 안보이게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당시 이 남자 노란색 자켓에 남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일반적인 교복 디자인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일본 교복 코스프레 그런것 같아요 이하 본문입니다 4호선 강국의행 열차였어요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 몸을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더니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무릎을 바닥에 꿇고는 앞으로 꼬꾸라진 상태로 배를 움켜잡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아플 때 쓰러진 그 느낌이죠 그래서 어? 뭐지? 이 학생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쳐다봤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여자분도 그 사람이 걱정이 되었는지 여봐요 학생 괜찮아요? 이러면서 부추까지 해주며 내리려고 합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나갔어요 마침 제 행선지도 거기였거든요 여하튼 계속 괜찮냐 괜찮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겨우 들릴만한 모기같은 목소리로 본인은 학생이며 지금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쩜 좋아 119 불러줘요 했더니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부모님한테 이미 연락을 했는데 바빠서 못 온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가족이랑 사이가 안좋은건가 이런 생각을 했죠 게다가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니까 더더욱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약 먹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서 약 사올테니까 기다리라 하고 제가 바로 약국으로 뛰어가 진통제랑 물 사왔습니다 이런 씨 그런데 그때까진 몰랐는데 응? 약을 먹을 때 보니까 2년 아니 이 새끼가 흰색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뭐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장갑을 깼어요 하고 물었더니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아예 대답을 안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의심 같은 거 못하고 원래 지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죠 아마 제 생각인데 남자손 여자손 티가 많이 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대뜸 하는 말이 고잣역에 가면 평소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있다며 거기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물론 연기지만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무릎을 꿇고 못 꿇을 정도의 생리통이면 이게 절대 일반적인 수준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혼자 못 간다 부모님께 연락을 해라 내가 대신 설득을 해 주겠다 이러니까 바로 거부를 해요 거기다가 119도 싫다 응급실도 싫다 이러면서 다 거부합니다 이러니 제가 뭘 할 수 있겠나요 막말로 내 친동생이면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성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전 그러면 본인이 고잣역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빛을 보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고잣역이면 거리도 거리지만 아니 그보다 아무리 걱정이 된다 해도 그렇지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기 따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나 마찬가지 이 여자 한 분만 놔두고 가기엔 기분이 너무 찝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런 뭔가 혼미하고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들을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던 역무원 아저씨 원래 처음엔 안 계셨는데 제가 약을 사오니까 그때부터 서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슥 다가오더니 대뜸 당신! 얼굴 좀 봅시다! 이러면서 모자를 확 들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생리통 때문에 인사불성 엄청 힘들어하던 이 사람이 역무원의 손을 탁 쳐내는데 반응 속도 미쳤어요 그렇게 살짝 허탈한 웃음을 짓던 역무원 아저씨는 많이 힘듭니까? 119 불러줄까요?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일단 얼굴 좀 들어보라니까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니까 이거는 마치 뭐랄까 저기를 보호해달라는 느낌이랄까 몸을 휙 돌려가지고 옆에 있던 그 여성분한테 딱 달라붙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개 역겹고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그리고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제가 아니 근데요 왜 자꾸 얼굴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하는 말 어?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TV에도 나왔어 딱 이러는 겁니다 순간 띠용 했죠 저는 물론이고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음? 이게 뭐야? TV? 이런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봤는데 이 영무원 아저씨가 폰 메모장을 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장 남자 깔깔깔깔 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그래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뭐 그런 취미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뭐라 할 순 없는 거고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의 성 정체성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 아니니까 그런데 지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그 생리통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어딘가로 데려다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상황을 몰아가는 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개 한심한 인생이네요 아 물론 온몸에 그 그지 같은 소름도 돋곤 말이죠 여하튼 계속 추궁을 하니까 돈 필요 없어 이러면서 가버리는데 꼴에 그 그지 같은 컨셉은 유지를 하고 싶은 건지 끝까지 배를 움켜쥐고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구요 진심 꼴값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진짜 아우 미친 씨 여하튼 이 사람 제가 보니까 분명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 봐요 TV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저나 그 여자분도 깜빡 속은 만큼 마음 약한 분들은 진짜로 도움 필요한 학생인 줄 알고 따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절대 다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글 쓴 겁니다 끝으로 이런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선의를 주고 싶어도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미친 세상이 되는 거구나 싶어서 너무 씁쓸하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새끼가 어디서 변태짓 하다가 사커킥으로 불알 쳐맞고 불알통이 왔나 응? 도대체 이게 뭔 미친 짓이래 이게 야 이 새끼가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어 2번 헐 이 사람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생리통 예장 남자 근데 방송까지 탄 사람이 쪽팔리지도 않나 아직도 이러고 있네 3번 아니 이 새끼가 아직도 이러고 사네 우리 딸내미가 명동역에서 봤다고 하는데 티 엄청난다고 해요 특히 궁금한 이야기 나온 거 보고 바로 알아보던데 4번 저도 방송 봤는데요 여자한테만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남자한테도 그래요 촬영 중에 어떤 남자가 걱정된다고 택시 타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 보아하니 성범죄 같은 그런 목적은 아닌 거 같고 그냥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을 받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시 나왔던 어떤 전문가도 같은 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5번 이거 예전에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꽁꽁이는 여자 교복을 입은 20대 남자였다 그리고 꽁꽁이 어머니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한다 쉴대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며 경찰을 쫓아 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꽁꽁이는 제작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언제 여자라고 했냐 어? 그런 적 없어 그냥 생리를 할 뿐이야 라며 분노했다 대 댓글 그러니까 뭐여 생리통은 있지만 여자는 아닌 뭐야 이거 미친놈이여 뭐야 이거 어? 추가 헐 보니까 이 사람 진짜로 방송에 나온 사람 많네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모든 인터넷 블로그마다 복사 붙이기로 해가지고 즉 똑같은 댓글로 이상한 댓글이 달려 있는데 와 뭐지 진짜로 미친건가 아니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냐고 혹시 본인이세요? 쓰샷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 사방천지에 이런 댓글을 달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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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몇 회에서는 뉴스 관련하여 방송 내용은 조작됨과 허위 사실임을 방송사에서 인정을 했으며 현재 결방으로 기사 및 영상 모두 내려갔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고생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하였으며 해당 피해자 가족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악성 모욕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인격 보도 등 수사기관에 소창을 준비 중이며 500억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면서 전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진짜 뭐야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건가 아니면 상상임신처럼 뭐 상상생리통 그런 건가 대댓글 상상생리통 그런 건 없어요 우선 상상임신이야 임신의 정세를 실제로 겪는 거고 상상생리통 아니 자궁도 없는 새끼가 무슨 상상이야 뭐 젠드들이 젠드들 하는 말이 정신적 생리통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신이 아프면 그게 정신병자지 생리통이냐고 참고로 이 댓글은 어떤 트레스젠드가 단 댓글이라고 합니다 트레스젠드는 자기가 생리통이 있다고 생리결석 해달라고 하긴 하던데 깔깔깔 지금 생리 중이야 트레스젠드가 무슨 생리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신적 생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일부 신체적 복통이나 무기력 이런 걸로 생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긴 어려워 그냥 그렇다고 죽고 싶어 생리통이라고 학교 빠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선생님이 보기엔 우린 남자니까 아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뭐요 뭐 도둑맞은 생리통이다 그런건가 깔깔깔 이거네 밑에 댓글에 달린 블로그 글 보니까 남자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딴 소리 했다는데 그냥 정신이 좀 혼미한 그런 사람이었네요 2번 헐 소름도다 만약 나였다면 고자역인지 고자역인지 까지 데려다 줬을 것 같아요 영루원이 쓴 일을 살린거야 3번 해당 사건 관련된 글 보면 대부분의 댓글이 달려있네요 이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상대로 500억 손해배상 창구를 할 예정이라고 허위는 개뿔 니 생리가 허위지 새끼야 5번 헐 이게 뭐야 혼란하다 혼란해 까일 까일 이야 진짜 제가 뭐 방송을 본건 아닌데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 같은게 좀 있더라구요 그 취재해 가지고 촬영 쫙 했는데 야 아니 그래 뭐 여자 옷을 입는 것 까지 아까 댓글로 나왔지만 코스프러도 입고 하니까 물론 그걸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건 조금 혼미스럽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생리통 연기를 하는거 이거는 아 정말 혼란합니다 혼란해 고마워요 흠 뭐라